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 일봉입니다. 우리는 늘 어떤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는가 하면 새로운 곳에 눈을 돌리며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을 기약하고요. 또 지나온 것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면서 새로움을 갈구하고요. 우리의 젊음이 항상 지속될 수 없는 것처럼요. 우리는 늙음이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고요. 한편으로는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바뀌고 이러다 보면 또 반대로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것에 눈을 돌리고요. 또 새로운 삶과 새로운 집에 대한 어떤 꿈을 꾸기도 하지만요. 어찌 보면 새로운 것보다는요. 오래된 것이 편할 때가 있고요. 또 오래된 것을 그리워할 때가 있는 것도 같아요. 그러나 진정으로 행복한 삶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요. 결코 새로움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한 오래된 것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싱그러운 아침에 이슬 머금은 꽃잎을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만 있어도 행복하고요. 또한 이른 아침에 신선한 어떤 공기를 마시면서 약수 틀을 향해서 걷는 그런 부부의 마음 속에서도 행복이 싹 들 수도 있고요. 또한 비록 우리가 먹고 사는 데 바빠서요. 가족들끼리 마주 앉아서 오선도선 어떤 한 끼니의 식사를 제대로 할 수는 없다 해도요. 서로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따스한 그런 마음만 느낄 수 있다고 해도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에요. 진정인 어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주어진 오늘 하루를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하고요. 보람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삶 속에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우리 불자님들 먼 미래의 어떤 성공에 대한 희망도 좋겠지만요. 오늘에 주어진 어떤 처지 환경 그리고 가족들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요. 바로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달으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 교리 제 180회차 반의 SM 시간을 통해 세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무상계에 들어갔어요. 부모 상계자는 이별반지요 문이요 불구해장이라 하는 그 대목 가지고 전부 모든 시간을 다 할애한 것 같아요. 그만큼 무상계다라고 하는 또 열반이다 하는 월고회라고 하는 고회를 뛰어넘는 중요한 가르침이다. 무상의 이츠는 그런 어떤 중요성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바로 무상계는 무상의 이츠는 열반으로 드러나는 중요한 문이고 고회를 벗어나는 자비의 벼로다라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알아봤고요. 오늘은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인데요. 시고 일체 제불 인차 개고로 이별반하고 시고 그래서 그러므로 일체의 제불 일체의 모든 부처님이 인차 개고로 바로 이러한 개로서 무상의 이치로서 무상의 인연으로서 원인으로서 이별반 열반의 뜻이었고 무상의 이치를 터득하니까 내 거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터득하는 거죠. 여러분들 대부분 번뇌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 것 때문에 번뇌하잖아요. 신랑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데서 번뇌가 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만들고 싶어서 번뇌를 하시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내 남편이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죠. 또 내 땅, 내 돈, 내 집. 바로 내 자 때문에 번뇌를 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어떤 분들 오셔서 신랑 때문에 속상해서 못 살겠어요. 그런단 말이죠. 바로 왜 신랑 때문에 속상해서 못 살까요? 바로 내 자 때문에 번뇌하시는 거예요. 내 자. 다른 집 신랑 때문에 속상해서 못 살다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다른 집 신랑이 나를 속상해서 못 살겠습니다. 이런 분들 안 계실 거예요. 반대로 다른 집 아내가 나를 속을 끓여가지고 내가 못 살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바로 왜 그러냐?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자식이다라고 하는 내 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불자인들. 스님 신랑 때문에 속상해서 못 살겠습니다. 신랑 버려? 그렇단 말이죠. 자식 때문에 속상해서 못 살겠어요. 자식 버리시면 되죠. 아내 때문에 속상해서 못 살겠어요. 아내를 버리세요. 그럼 스님 어떻게 그래도 인연이 지어졌는데 버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물론 행운은 쉽지 않겠지만 말로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 신랑, 내 아내, 내 자식 가운데 내 자만 버리시면 돼요. 내 자만. 내 거라고 하는 생각, 그것만 버리시면 돼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이기 때문에 속상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의 신랑이 이쁜 아가씨하고 호텔에서 나온다. 그거 보고 속상해하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제가 교도소 소년원을 20년을 다녔지만 다른 집 자식이 소년원에 잡혀갔다고 울고불고 하시는 분들 안 계시더라고요. 내 자식이 좀 잘못되면 난리가 뒤집어지고 이게 바로 뭐예요? 내 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자 때문에. 내 자만 버리시면 번뇌가 싹 다 없어져요. 그게 바로 무상의 이치입니다. 내 것은 없어요. 오늘은 내 거였다가 또 다음 세상엔 남의 것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거로 사는 동안만 그것으로 인해서 번뇌를 하는 거예요. 남의 것이 되면 번뇌를 안 해요. 그러니까 내 자만 버리고 그냥 남의 것이라 생각하면 번뇌 하나도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그게 무상의 이치예요. 내 것이라고 하니까 번뇌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모든 부처님도요. 무상의 계로서 무상의 이치로서 열만해 드시었고 속상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남의 남편이고 남의 하나니까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그런 것은 아니어요. 바로 어때요. 내 남편이니까 더 훌륭하게 더 자랑스럽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어떤 기대 바램 때문에 그만큼 애를 쓰는 거고요. 내 자식이 다른 집 자식보다 조금은 났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의 크기만큼 번뇌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 그런 어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왜 이렇게 안 되느냐고 바가지들도 굽고 좋은 얘기도 하고 자식들을 나무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걸 나무래고 바가지를 긁는다 해서 조금의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본연의 마음의 자세에서 움직임이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본인 스스로 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하세요. 왜 이렇게 못합니까? 한다고 해서 그게 바뀌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예요? 상대방을 바꾸기가 힘들고 바꿀 수가 없을 때 왜 바꿔지지 않느냐고 왜 바꾸지 못하느냐고 나는 이만큼까지 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뿐이 안 되느냐라고 탓을 할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조금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더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는 마음을 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속 끓일 게 없잖아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신경을 쓰니까 쓰는 만큼 속을 끓여요. 그렇다고 해서 어때요? 무관심하거나 나물라라 하려는 건 아니어요. 해줄 도리 다 하고 어떤 보상, 심리, 바램, 기대 이것만 없애면 되는데 그걸 우리는 흔히들 무심이라고 그러죠. 없을 문자의 마음심자. 마음을 없앤다고 해서 마음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내 할돌이를 하고 최선을 다하되 바라는 마음, 보상심리가 없는 마음이 바로 무심이예요. 바로 무심의 삶을 살다 보면 속상한 게 없어지죠. 또한 무상의 해치를 터득하다 보면 어때요? 괴로움이 없어져요. 편안해지지요. 그래서 열반에 이를 수가 있어요. 이래서 일체의 중생, 인차, 개고, 이도, 고해니라 그랬어요. 일체의 중생들도 역시 이 개를 의지를 해서 고해를 벗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요. 후처님도 이런 무상함의 이치, 항상 변해간다는 이치,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치를 터득했기 때문에 바로 고해를 벗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금강경에도 나오지 않아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어떤 한 곳에 마음을 머물러 두지 말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계속 바뀌는 대로 내라는 이야기예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이건 이래야 되는데, 저건 저래야 되는데. 하니까 그대로 되고 아니 됐을 때 어때요? 속이 상한 거예요. 내동 잘 지내다가도 신랑한테 전화해서 오늘 저녁 때 모처럼 우리 외식합시다 하고 전화를 했는데 신랑이 어때요? 오늘 바빠서 안 돼? 라든지. 알았어 했다가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겨서 못 지키게 되면 어때요? 실망들 많이 하잖아요. 그냥 언제 들어오든지 그냥 내버려 두면 언제 들어왔든 상관없이 그냥 오셨어요 하는데 일찍 들어왔으면 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에 그대로 이행이 안 되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심한 모살림은 부부싸움 할 때 역사가 다 나와요. 한 번 잘 안 지키면 언제 당신이 나한테 외식해 준 적이 있느냐? 집에 배려해 준 적이 있느냐? 당신이 맨날 그렇지만 언제 신경 썼느냐? 비 꽉 가면서 이렇게 되면 그 거사님 또한 마음이 편하겠어요? 속으로 뭔가 꼭 체한 듯한 마음의 체증이 있다 보면 나중에 우리 보살님 무슨 일 있으면 또 그만큼 안 갚으면 하잖아요. 거봐라. 네가 하는 일이 그렇지니? 맨날 앉아서 신랑 바가지 긁을 국리만 하더니 네가 뭘 할 줄 아니? 또 하면서 한 방 먹이잖아요. 그럼 우리 보살님들은 어때요? 또 그거 가지고 꼭 하고 있다. 그런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신랑한테 하다 보면 계속 불협화음만 생기는 거죠. 불협화음만. 그러니까 이렇게 되었으면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해서 그것마저 갖지 말고 사시라는 건 아니에요. 갖기는 갖되 최선을 다하되 그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희비가 갈리는데 희비를 두지 않는 것 최선을 다하는 그 상태로서 만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심의 삶이죠. 또 항상 변할 수 있으니까 아 신랑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구나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속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뭐예요? 무상의 이치예요. 신랑을 이해하고 아내를 이해하고 그럴 수도 있지. 왜요? 사람의 마음은 시시각각 변하지 않아요. 부처님 말씀이 인용하면은요. 한찰라찰라. 찰라라라고 하는 것은 70분의 1초거든요. 그런데 70분의 1초에 무려 우리 마음이 260번은 바뀐다 그래요. 얼마나 많이 바뀌겠어요. 그런데 한 번 나 당신 사랑해 했다고 해서 그 사랑해라는 말을 죽을 때까지 그냥 사랑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당신 왜 변했어? 하고 싸우지 않아요? 그때는 다급하니까 사랑해 하는 거예요. 왜? 꼬득이어서 집에 앉혀놓으려니까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럼 그때 마음이에요. 그때 마음. 앉혀놓는다면 어때요? 마음이 또 바뀌잖아요. 우리 사람들 어때요?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다르다며요. 그 이치를 알면 아 저 양반이 옛날에는 좋아했는데 이제는 좀 싫어할 때가 됐지 뭐 그럴 수 있어 하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 번 사랑했다라고 사랑한다라고 했는데 어때요? 계속 사랑할 줄 아니까 싸우는 거예요. 왜 이젠 사랑하네? 왜 사랑이 식었어? 그러지 않아요? 내가 이 다음에 돈 많이 벌면 이렇게 해줄게. 그러면 이제 그 거기에 빠져서 돈 많이 벌면 이렇게 해준다고 했으니까 하고 믿고 살잖아요. 근데 돈 많이 벌어서 물론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요. 돈 많이 벌면 또 달리 돈 쓸데가 생겨서 못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또 거기에 왜 해준다고 해놓고 안 해주느냐고 그러면서 또 싸울 수 있잖아요. 대부분 우리 삶에 싸우는 부분들이 어떤 대부분 말싸움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대부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상의 해치 변환되는 이치 말면요. 우리는 크게 속상하거나 열받거나 번뇌할 일 걱정할 일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은 아닌데요. 아주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너무나 쉽습니다. 너무나 쉬워요. 여러분들 이거 실천하기 큰 문제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너무나 쉽지요. 그러지 않아요? 무상의 해치하는 거 내 남편에서 넷자 빼는 거 내 자식에서 넷자 빼는 거 너무 쉽잖아요. 글자 같으면 지우면 되고요. 마음 같으면 한마음에서 넷자만 없애면 되고요. 그러지 않아요? 행으로 옮기는 참 좀 힘이 들어요. 우리 승려들도 힘이 들고 다른 스님들은 잘 아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힘이 들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일반 사람뿐만이 아니라 어때요? 돌아가신 연가님들도 그런 착이 있다라고 보면 극랑생을 못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로 돌아가시는 연가님들 돌아가신 연가님들 이런 무상의 이치를 설해주는 게 바로 무상계예요. 무상계예요. 살아있는 분이나 돌아가신 분이나 바로 부처님의 이런 무상의 독 무상의 이치를 터득해서 항상 여의한 열반의 삶을 살아라. 또 설령 돌아가셨다라고 해도 열반낙을 이루어야 무상의 이치를 깨달아야 극랑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극랑생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다음에 그 어떤 영혼이 어떤 육신을 받든지 다시 편안함으로 형성이 되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유해 보면 여러분들 임신들 하면 태교한다고 태교한다고 뭐 좋은 음악도 들으시고요. 이쁜 것도 보시고요. 또 우리 거사님들은 또 자식이 잘못될까 봐 또 아내 웬만하면 신경 안 건드리게 하고 퇴순대로 일찍 가고 아내 해달라는 거 해주고 이러는 경우 많잖아요. 자식 잉태했을 때만 그러지 말고 평생 그렇게 해야 돼요. 평생 우리 보살님들은 또 반대로 어때요? 자식 잉태했을 때만 그런 또 특별한 대우를 받을 생각을 해야지 평생 받을 생각을 하다 보면 서로 간에 어때요? 갭이 생기잖아요. 생각에 갭이 생기면 또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상대를 이해해 주냐에 따라서 편해질 수 있는데요. 바로 무상의 이치를 터득하면 이해력이 상당히 커집니다. 하늘과 땅보다 더 커져요. 그래서 그 영가님들도 무상의 이치를 터득하기 위해서라는 게 무상의인데 그래서 나오는 것이 모령 암호암호의 영가시여 여 금일 오늘 이제 오늘 이제 형탈근신 영식 동로라 형탈근진 이라 했는데 형탈근진 영식 동로라 했는데요. 형탈근진 이라는 것은 바로 탈 벗어나라는 약이죠. 형 모양이나 모습이나 또 근진 육근 육진을 뜻하죠. 육근 육진 바로 근진의 어떤 모습에서 이탈을 해라 하는 이야기인데 바로 근진이라는 것은 육근과 육진을 나타내는데 육근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여섯 개의 뿔이라 그래요. 우리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그 여섯 개의 뿌리가 있지 않아요. 평소에는 우리가 도둑놈을 데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육근이 누구냐면 여섯 개의 뿌리가 뭐냐면요. 눈, 귀, 코, 혀, 몸뜻이에요. 눈, 귀, 코, 혀, 몸뜻 안입이 설신 의라라고 한단 말이죠. 이놈을 잘 데리고 다니지요. 여러분들 눈, 귀, 코, 혀, 몸뜻 잘못 데리고 다니면요. 뭐가 그렇게 사고 싶은 게 많고 듣고 싶은 게 많고 먹고 싶은 게 많고 입고 싶은 게 많고 그런지 전부 도둑질만 하려고 전부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해요. 억만장자도 그거 눈, 귀, 코, 혀, 몸뜻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다 보면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들 애기들 데리고 다니는데 애기들이 장난감 가게에 가서 이것도 사달라 저것도 사달라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장난감을 사주는 게 아니라 장난감 가게를 통째로 사줘도 만족을 못해요. 그와 같이 우리 눈, 귀, 코, 여, 몸뜻은요. 끝없이 추구를 해요. 끝없이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겪는 대로 그냥 편안한 대로 자꾸 하는 거예요. 편안한 대로 좋은 대로 자꾸 만들어요. 그 뿔행이가 바로 여섯 개의 뿔이에요. 육근이에요. 그래서 자칫 단속을 못하면 여섯 도둑놈이 됩니다. 육적이라고 해요. 육적 도적적자를 써서 그래서 간혹 보면 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 우리 다 도둑놈이야 도둑놈이야 하면 그 사람이 꼭 물건을 훔쳐서만이 도둑놈이 아니라요. 눈, 귀, 코, 몸, 뜻이 어때요? 자기는 하는 것도 없이 많은 것을 요구를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백장천교에 보면 일일부작, 일일비식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 일을 하지 않으면 하루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디 그래요? 일을 안 해놓고도 몸은 편하고 싶으니까 웬만하면 자꾸 편한 쪽으로 노는 거예요. 앉아있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몸은 자기 편한 대로 자꾸 잠자고 쉬고 편하게 앉아있으려고 그러는데 입은 또 뭐예요? 지 편한 대로 만나는 것만 앉아서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나는 것만 그럴 때 귀는 어때요? 어디서 못 판나 못 판다라고 하면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이러지 않아요? 또 눈으로 보면 어디에서 화면으로 탁 스쳐 지나가는데 먹음질스럽다 그러면 어때요? 야 저거 먹었으면 좋겠다 이거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아요? 계속 좋은 것만 갈구를 해요. 몸뚱이는 뭐예요? 편한 걸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몸뚱이는 편하기를 바라고 입은 귀나 눈은 즐겁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전부 도둑놈들이에요. 냉정히 보면 일일부작, 일일비식인데 자기가 한 만큼 먹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돌았으면 밥을 먹지 말고요. 옛날에 지금도 다시 도시락 싸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전에 도시락 많이 싸들고 다녔어요. 저도 학창시절에 하루에 도시락 두 개씩 이렇게 싸가지고 다녔는데요. 그 전에 어떤 남편이 회사에 가가지고서는 도시락을 먹으려고 아내 정성어린 도시락을 까서 이렇게 딱 먹으려고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밥 담겨있는 통에 밥이 반 그릇뿐이 고요. 반찬통에 맛없는 짱아찌 김치해가지고 짱은 뿐이 안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자마자 화가 팍 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세빠지게 일을 하고 그러는데 밥을 요만큼 넣는가 해가지고 집에다 전화를 해서 여보 세상에 밥을 내 양이 얼마인 줄도 알면서 반씩뿐이 안 담는 경우가 어딨냐고 소리를 버럭질렀더니 아내가 그랬대잖아요. 여보 당신 지난달에 봉급 밤뿐이 안타왔잖아요. 그러니까 밥만 싸가지고 다니세요. 그랬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백장천교에 준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일부작 일일비시 하루 움직여야 먹지 말아라. 움직이지 않으면 먹지 않아야 되는데 안 움직이고도 많이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뿔이에요. 눈, 귀, 코, 몸, 뜻. 그 다음에 육진이라 하는 것은요. 바로 육근의 대상인데 우리가 색, 성량, 미촉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육진 또는 육정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감촉이나 법. 이런 걸 뜻하게 되는 건데요. 바로 눈, 귀, 코, 형, 몸, 뜻이 어때요? 그냥 자기 혼자 그렇게 욕심 버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어때요? 색, 성량.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감촉이나, 이런 걸 보고 혼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욕심을 내는 거란 말이죠. 이것이 바로 육근과 육진인데 이런 육근과 육진의 형을 탈을 벗어라는 이야기죠. 벗어라. 벗어나라. 탈 벗어나라. 그 육근과 육진의 어떤 틀을 벗어나야 괴로움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여섯 개의 뿌리를 잘 단속해가지고요.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이것도 느끼고 싶고 저것도 느끼고 싶으면 그 눈, 귀, 코, 몸, 뜻, 아주 아주 따끔하게 그냥 호투리를 들어가지고요. 아주 그냥 단호하게 야단을 쳐서 함부로 못 움직이게 해서 단속을 해놓으면 아, 그 놈의 육근이 어떻게 돼요? 뭐가 돼요? 부처님이 된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부처와 같이 돼요. 눈기고용 없이 부처와 같이 듣고 부처와 같이 말하고 부처와 같이 보고 부처와 같이 생각하고 부처와 같은 몸을 이루고 이랬을 때는 어떻게 돼요? 여섯 도적이 아니라 여섯 부처님을 모시고 다니게 되는 것이오요. 여섯 부처님을 여섯 부처님을 모시고 다니면 그 양반은요. 어때요? 하는 일마다 행복을 느끼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끼고 또한 많은 인들이 존경하게 되고요. 많은 인들이 그분들을 어때요? 빠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육근, 육진 어떤 이런 것들을 틀을 벗어나서 영식동로 하다. 맑은 심령 똥 뚜렷하게 드러내라. 맑은 심령 뚜렷하게 드러내라.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바로 육근에 끄달려 육근, 육정 눈, 기, 코, 유, 몸, 뜻이 색성량 미쪽법에 끄달려가지고 자기의 본연의 자세를 벗어나서 정도에 넘치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호처리로 단속하는 거 맑은 심령 뚜렷하게 드러낸다는 게 바른 정신을 가지라는 얘기죠. 수불무상 전개 하행해라. 바로 그래야 부처님의 무상 항상 변한다는 그런 이치의 맑은 개를 받게 되니 받을 수 있으니 그렇게만 되면 하행 여야라. 얼마나 다행이냐 하는 약이오요. 무상한 이치를 터득하기 위해서 네가 함부로 끄달리는 눈, 기, 코, 유, 몸, 뜻이 색성량 미쪽법 작용을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단속을 해서 맑은 정신으로 갖다가 부처님의 맑고 깨끗한 무상의 이치를 터득해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간혹 보면 식당 같은 데 가서 보면 요즘 아기들이 막 식당을 활보하고 다녀요. 저희들 그 때만 했어도요. 일어나서 옆자리에 가고 이러면 어른들이 따끔하게 혼을 냈죠. 그렇게 다니는 거 아니다. 얌전히 있어. 다른 사람들을 끼치면 안 돼. 하고 다스렸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어때요? 아기들이 막 이탁자, 저착자, 천지를 다 돌아다녀도 애 기죽는다고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바로 옆에서 식사하는 사람한테 음식물을 다 쏟아도 죄송합니다. 그냥 그러고만 말아요. 또 그런데 영업집에서는 어때요? 다른 분들한테 불편 줄까 봐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다가 혹시 주인이 아이고 아기 좀 단속 좀 하세요. 아이고 아기야 이거 왜 이렇게 다 쏟았니? 이렇게 하면 어때요? 주인하고 싸우잖아요. 다시는 안 온다고. 당신이 뭔데 남의 사기 꺾어놓냐고. 사실 내 눈에 예쁘면요. 다른 눈엔 까시해요. 내가 예쁘면요. 다른 사람 눈에 예쁘게 절대 못합니다. 내가 좀 힘들고 내가 가슴이 야멸차게 단속을 해야 만연한테 존경받고요. 이 세상이 세상 살아갈 때에 더불어 사는 훌륭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육근과 육정을 단속을 잘해야 된다는 이치화 같아요. 우리 불자님들 하늘에는 예측할 수 없는 비바람이 있어요. 사람에게도 예측할 수 없는 재앙이나 복락이 따르기도 하고요. 우리는 그림을 그리지만 범의 모습은 그릴 수 있는데 범의 포효소리는 못 그리지 않아요? 사람의 모습이나 얼굴은 우리가 잘 알 수는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까지 알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오요. 매우 우리가 다정한 듯하고요. 미소의 얼굴로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해도 마음은 서로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있어요. 또한 천산을 멀리 격해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마음이 가까울 수도 있고요. 어찌 깊숙한 사람의 마음을 감히 헤아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서로가 동반 잘하면서 간혹 보면요. 악수를 하면서 변치 말자. 우리 같이 합쳐서 해보자. 이런 경우에 많이 보는데요. 그러한 어떤 악수를 하는 두 사람의 마음속에도요. 각기 다른 생각을 지니고 있고요. 둘이 몸은 악수는 하지만 마음속에는 정작 비장한 어떤 칼을 숨겨놓을 수도 있다는 생각 우리가 손잡고 데이트를 하는 그 사랑하는 연인들의 마음속에도 각기 다른 마음을 지니고 있고요. 그런데 어찌 우리 자신과 같은 사람의 마음을 찾을 수가 있고 또 어찌 자신과 같은 마음 내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기도 해요. 어떠한 일을 하든 어떠한 지위에 있든 알고 보면 대부분이 자신의 어떤 이익과 자신의 편의함만을 위한 생각들로 가득 한대요. 서로 생각과 마음이 같기를 바란다는 것은 한몸으로 사는 부부 사이에도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기도 합니다. 부부간의 쟁론도 결국은 대부분이 자신들였던 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요. 부모 형제간의 시비 쟁론도 결국은 자신들였던 편의와 이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보면요. 세상에 자신과 같은 마음에 살아는 사람이라는 것은 없다고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상대에게 이런 것이나 또한 상대 바르고 바르지 않은 것을 본다거나 상대가 이것을 하고 또 저것은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보기보다는 다만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를 살펴서요. 스스로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을 접어봅니다. 우리 불자인들 인연되어진 모든 분들과 함께 행복 가득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선물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하셨습니다. 자비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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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род